어디가? 밥을 먹으러 간다 지금 버렴을 당했다 나하고 있어. 캠을 안 켰어 어? 어? 1200 아 배부르다 쟤는 아까 걔네 아니야? 아니 아니 아까 거의 와이푸 있었습니다 아까 걔네가 누구야 아까 6인큐 만났어 재혁이 형 쟤는 시멘트 시멘트라 우선 바로 찾아봤고요 어 인정 제가 해놨습니다 다른 분 다른 사람한테 제가 시멘트라 해놨습니다 아 맞네 재혁이 형 근데 5인큐인데 우리가 만날 일이 있을까? 그니까 재혁이 형 아 이거 좀 쉬운데 5 플러스 3은 뭘까? 어차피 5인큐인데 5 플러스 3은 뭘까? 어 신기한데? 어리바리 역겹잖아 오오오오 뽀뽀 뽀뽀 이거 뭐야 안하던짓해 재혁이 뽀뽀 너 이거 어디서 배웠어? 어디서 배웠어? 개소리야 캄파이 캄파이 중요한건 오오오오오 다온다 다온다 오른쪽 다온다 야 오른쪽 다온다 이거 무슨 메타요? 다 있는지 몰라 아 칸파이 포탑 지지바루 포탑도 지지바루 야야야 청년아 봐봐 아 박스카 아프잖아 너 떨어져라 오 뭐야 오 성현아 뭐야 성현이 뭐야 성현이 왜 화 났어 아 씨X 화난다 성현이 화 났어 성현이 화 났는데? 어 야야 아야야 아야야야야야 아야야 아프다 아니 거기까지 나가서 싸우면 뭐 허거 허거 캄포인 오 뭐야 저 친구 순식간에 없어 지금 야 왼쪽 가봐 야 왼쪽 가봐 금박혀 금박혀 원참파티 뭐야 근데 아 근데 오히려 저렇게 하는게 나아 와 낚시 미쳤구요 정환이 정환이 먼저야 어 지금 옆에 표정 어떠셔 어 아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5분만 나와 오케이 여기까지 어 야야야야야 끝났어 영웅이요 야 저 3레벨 못 찍게 해봐 워싱 워싱 안녕 지혁이 형 와서 나 꺼줘 땡큐 형 내가 1레벨 때리고 도망쳐 야야야야야 어 위가 반전 반전 반전해 반전해 반 반전해 반 이거 내가? 이거 준호 아이 그만 그만 때리자 그게 말한다고 될 일인가 나이스 조지 미쳤는데 하이 아잉 1대 연 내가 만약에 저 한 명이였으면 어땠을지? 와우! 와우! 그냥 와우에요. 이게 원챔들이 지들 게임 안 잡히니까 둘을 같이 돌려버렸네. 원챔들이야 다? 어.. 아니네. 세명! 두명? 두명! 세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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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명! 뭐라는게 저는.. C2랑 시메트라랑 둠피, 시메, 토르 아 내가 봤을 때 저거 상대하려면 실드 있어야 돼 리미트 상대 잘 됐구만 개새끼야 아 그니까 실드가 있어서 잘 된거 아니오? 어.. 있네.. 어 그러네 어 얘네 전면 간다. 작전 좋다 루슈! 루슈! 혼자! 루슈! 저거 낚시 아니야? 저거 낚시 아니야? 루슈! 낚시 아니야? 이거 이씨! 어 데이프 날려! 어 뭐야? 어? 자 자 상아 가자! 한방이 컷 어 허그 좀 슬픈데? 입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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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 이거? 재밌게 때리겠다. 야 입구가 입구가 루슈 여행 갈라는데? 그 여행 못 가게 해드리겠습니다. 맞다! 아.. 뭐지? 아 지식이 작전 지린다! 입구로 우게 유도한다 다 잡는데? 미쳤는데 유도 피지컬이? 그니까 어 피지컬이 밑에 있는 놈인데? 얘네 좀 한다 다 잡아버리는데? 아 이거 너무 우리가 아니랬다 작전 좀 있는 팀인데? 어 작전이 좀 있어 이거 약보면 안된다잉? 어 야 무지하면 안되겠는데? 아니 성진아 아무도 우시 안하고 있긴 해 야 위도 지금.. 야 위도 정면에 제혁이 형 정면 2층에 그걸 뭐 어쩌란거지? 제혁이가 쏴 주겠지? 가보자 뭐지 얘는? 작전인가? 이건 뭐지? 어 위도 피해! 나이스 나이스 아 체다 좀 이케아 énormément 왜 자꾸 우우거려 왜 자꾸 우우거려 아우씨 아 잡아라 좀 이케아 이 ㅆ끼야 아니 너가 잡을 줄 알았지 아우 맞돌지 오호호호 맞돌지 맞돌지 뭐야 야 좀 잡아라 야 좀 잡아라 어우 어우 어딨어 어우 어우씨 어우 밖에 안나온다 ㅅㅂ 어우 야 바로 달려 기적적이 были 굿뿌뿌뿌뿌 형 치 차려죽시다 그냥 어 자고 팀을 일상에서 죽여져 버렸다 핑계본 어 달 려 가요 와우 오! 아우 너무 아파 와어어어어 야아 얘네 범상치 않다 으으으으 라압って 라알라 라알 랄라아 라알라아 오우 오니? 오우씨 누가 순간이동 설치하래 누가 누가 어 얘네 좀 쎘다 근데 그니까 얘네 좀 방심 안에서 방심 안에서 이긴거 같은데 파지는 보고 가시도록 다들 오우